간추린 뉴스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에서 집 수십 채를 사들여 150억 원대 차익을 챙긴 LH 공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 씨와 부동산 업자 2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성남시 수진 일동과 신흥 일동 일대가 재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92억 원을 주고 다가구 주택 등 43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HG 등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244억 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초동 수사감독과 지휘계통에 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과 공군법무실 조사관과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결했습니다. 또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대신 전 실장 등 3명에 대해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해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감찬원 소속 정모 1명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지난 6월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해 소환조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정의병이 함정에게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을 신고하면서 비밀 유죄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